네 반갑습니다. 2020년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시험이 예정보다 연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로감도 있고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 있었지만 중요한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출문제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수험 정보이고 또 대비책을 강구하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분석하고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일하게 선거 행정직에서만 필수 과목이죠. 이제 9급하고 7급 국가직 시험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만 공직선거법은 공부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9급 7급 상관없이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또 이제 남은 7급 국가직 선거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9급 7급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출제 유형 범위 아주 이제 대동수의하고 때로는 이제 9급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고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문제도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년에 이제 기출문제 수준하고 난이도는 이제 대동수의하고 무난하게 이제 출제됐 그리고 이제 난이도 조절도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되어졌다고 보여줍니다. 어 공직선거법 이제 조문이 역시 이제 대다수 출제됐고요. 또 이제 판례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가 됐어요. 기본 공부량을 채우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도 이런 이제 유형으로 이제 대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이제 조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문이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미 다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문을 이제 좀 꼼꼼하게 이제 봐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있고 대부분은 이제 예상 가능한 중요 문제들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약간 이제 지역적인 그런 이제 한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문에 대한 어떤 이제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감 있게 이제 풀기가 좀 어려운 지문도 있긴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소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쥐어가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힌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제 사이버 선거 예전에 보니까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이었죠. 이제 용어가 이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으로 이제 바뀐 거고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굉장히 이미 출제됐고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중앙선거 관련해와 시도선거 관련해에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각각 상시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은 상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건 이제 중앙선거 관련해에만 해당되죠. 시도선거 관련해에는 그래서 이제 빠져야 이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앙선거 관련해와 시도선거 관련해는 사이버 선거 지원단 공정선거 지원단은 각각 최대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중앙선거 안에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10명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20명까지 10명을 플러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도선거 안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설이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는 설치가 이제 가능한데 최대 이제 30명까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중앙선거관이 시도선거관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각각 최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틀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판단되면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이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원이 아니어야 되죠.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그래서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출됐던 거고 4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은 관할 선거 관련해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수입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읍면동 1번 지문에 읍면동 선거 관련해는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 할인 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하며 이게 이제 벌써 트인 거죠. 읍면동 선거 관련해는 이제 제외하고요. 제외.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트인 거예요. 할 수 있다죠. 이건 면제 할인 등에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때 이제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답 후보자와 협의해야 되죠. 만약에 시행한다면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뭐 세 지점이 벌써 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무로 보지 않고 또 3번에 주권의식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이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5월 10일 유권자의 날 50 총선거 최초의 이제 총선거를 기념해서 이제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이제 또 유권자 주관으로 기본 조문이죠.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4번도 이제 고용주는 이제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이제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 이제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제 맞출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공직선거사 이제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것도 이미 기출됐던 조문이죠. 여기도. 자 1번 이제 후보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반론보도 개제 청구하는 것은 중앙당이 하나입니다. 시도당은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방송 또는 기사 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게 30일이죠. 30일 자 그 다음에 어 3번에 후보자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방송 또는 기사로부터 인신공격 정책 왜곡 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선거일까지에요. 선거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 선거로 10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송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때 지체 없이 당의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 내용 또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래서 이제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하여 한다. 그래서 어 1번 2번 3번이 틀린 거고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늘 앞부분에서는 좀 빈출되는 이제 이 조문에 속한다 이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공직수험법상 예비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어 1번 집은 이제 인기 만료한 지역구 시동원 선거 자치구 시구 자치구 시에 지역구 어 의원 장 선거에 예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일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군이 따르죠. 군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군의 지역구 의원 장 군수죠. 장의 선거 예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죠. 자 그래서 예비 부자 등록 기간 역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 부자가 같은 선거에 다른 선거구 또 다른 선거에 예비 부자로 등록된 때는 그 등록 모두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는 게 또 당연히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었죠. 국회의원 선거 예비 부자가 후보자 등록하지 않은 때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예비 부자 지를 상실한다고 그랬는데 마감일 이건 다음날부터가 아니에요. 마감 마감 후 바로 그냥 바로 이제 지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4번도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부자가 당원 단계에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을 신청했는데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선거 후 선거 관련해는 공식선법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비 부자 그래서 이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도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공직성호법상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수를 규정한 공식선법 규정은 사용시간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자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이제 판례가 그래서 이제 기존 판례가 이제 변경돼서 이제 위험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뭐 출제 가능성이 이건 0순위였던 판례죠. 어 이게 이제 오른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사용함이 있어 확성 나발수 자 2개가 아니라 이제 1개죠 1개 1개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조항성 관련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있더라 표지를 부착해야 된다. 자 3번에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이제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래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자 이 경우 그 장소에 이제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휴대용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4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공직선거 부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 선거 남의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이죠. 관할 선거와 선거 관련해 서면을 신청해야 되고 2번 정당 추천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와 비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대표 지방원 선거에 있어서는 추천 정당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원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정당은 당원인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자 당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당적에 따라 당의 선거에 후보자 등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딱 딱 봐도 이제 틀린 거죠.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는 여러분 당적, 이탈, 변경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당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제 중요 조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이제 맞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세요. 자 이제 공직선거부상 예비우자 공약집. 자 예비우자 공약집 공약서. 이건 이제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예비우자 공약집 공약서는 둘 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자 기업권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우자는 예비우자 공약집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 하며 방문 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맞죠? 옳은 지문. 니은 번. 국회의원 선거 예비우자가 예비우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즉시 관할 선관에 투건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단체량 선거에서만 이제 예비우자 공약집. 예비우자 공약집과 공약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번. 대통령 선거 예비우자 선거 공약 그 추징계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우자 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면수는 표지를 제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그랬는데 10을 넘을 수 없어요. 15가 아니고. 자 리을 번. 대통령 선거에 예비우자가 예비우자 공약집을 발간한 경우 그 공약집은 그 공약집에 이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도 게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다른 정당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법만 이제 옳은 거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봅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것도 이제 판례 관련 문제인데 역시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제 기본 판례들이 또 나온 거예요. 1번에 자 공무원 지휘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나열하지 않아 이 죄형법정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그랬는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명확성 원칙이 이제 위배되는 판례가 굉장히 드물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립초중등교원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죠. 공익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익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 과도한 제한을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자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맞죠. 합판결정한 거. 이쪽은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자 3번 4번 역시 기본적인 판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이 너무나 중요한 판례죠. 선건동 금지안 규정.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 관리 편집 집필 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이릉의 기준이 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의 범위가 부채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전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 포괄임금전칙이 위배된다는 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너무 이제 막연하고 이제 광범위에다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김어준, 주진우 이런 분들이 이제 다퉸던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인의 이제 그래서 선건동의 자유 표면에 자유 침해를 또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대한 어떤 공정보도 의무 또 이제 언론 보도로 인한 여러가지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이미 다른 규정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제 또 규제이기도 하고요. 자 X고 사회복무요원, 선건동할 경우 경호처분, 연장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조항은, 행정업무 또 사회서비스 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선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조 원칙을 위비하여 선건동의 자료를 침해한다. 자 이건 이제 필요한 제안이나 봤어요. 침해하지 않다고 보니 이건 이제 위험결정을 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다 틀린거고 어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여러분 얼핏 보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조문 자체가 여러분 86조는 맨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로 이제 가장 많은 A급 중에 A급 조문이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출제자들은 이제 이거 어려운 유형으로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 겁니다. 어 A 지방자단체 한 갑은 해당 지방자단체 장선거 예비우자로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었던 예비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 갑이 공시선법상 기억에 근거해 선거일 전 오후 10일이 되는 날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자 공시선법 이제 지금 86조 6항에 보면 지방자단체장은 당의 지방자단체장 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자 괄호 안에 해당 지자체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다만 제 2항 3호 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86조 2항 3호는 그래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규제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가능한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못해요. 또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이제 4번 지문 그냥 당원으로서 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의 의례적인 방문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비 후보자가 아니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꼬아 놓은 거고 그런데 이제 접근을 이 지문을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워낙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하나 저렇게 이제 변형하나 여러분들이 이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뭐 날짜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또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0일 전부터 또 1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늘 할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쭉 있고 이제 다 주로 예 단체장에 대한 이제 다 규제 단체량 아시겠죠. 그래서 86조는 뭐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그래서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문 자체가 늘 출제되는 이제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이 이제 조금 이제 꼬아 놓아서 그런 거지 조문 자체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자 1번 자 비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명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도를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제 비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비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요. 비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명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도를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도를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청각장애를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상으로 비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향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 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거 이제 합헌이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입법 재량의 문제로 봤고요. 이게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 한국 방송사 외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에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 경렬 방송하지 않을 때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그런데 이게 이제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관할 선거관리원회가 이제 제공하는 내용에 의해서 선거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공직성법상 무효로 하는 투표를 이제 무효로 하는 사회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무효 투표냐 이제 유효 투표냐. 여기도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제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늘 기본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자 1번에 이제 한 후보자라니만 한 사람에 대해서 연달아 이렇게 이제 두 번 이상 기표한 건 무효가 아니에요. 그런데 2번에 자 선거관련의 기표용구가 아닌 연구로 표를 한 거. 이건 무효죠. 선거안에 비치된 기표용구에 따라서 기표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또 3번도 해성명공태에 성명고소가 기대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거 무효. 또 후보자는 왜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아 무효가 아니기. 정상적인 유효 투표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만 이제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 투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봅니다. 공직선법상 선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당선이 없거나 이제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이 당의 선거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서에 달하지 아니한 때는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선거 보궐선거 개념을 구별하시고 이건 이제 재선거죠. 미달되는 거 당선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선거에 같은 선거에 보궐선거 실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선글이 같은 때는 재선거. 이것도 헷갈릴까봐 재보궐선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재보선. 그러니까 이제 재선거로 보는 거예요. 재보궐선거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3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 관련의 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또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거 좀 예상할 만한 이런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여론조사 및 후보자 신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선거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지역구 명칭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인의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법률안은 법제사법인의가 한 번 더 체계 자구 심사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선거구 구역에 대해서는 선거구 이 부분은 이제 워낙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인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원 선거 객정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 여비 그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여론 선거 여론조사 기간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 의해 등록이 치료된 경우. 자 그 치는 날부터 1년 이내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요게 이제 틀린 건데 이 조문 자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번 2번이 어렵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3번 4번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4번도 보시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원 선거 단체왕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정례가 끝날 때부터 개폐정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당하는 죄를 범한거나 공수서법 16장 벌칙이 유용된 죄를 범한 경우에 제약하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 위해를 받는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7년이고 남의 선거는 5년이고 선거 관련자들은 뭐 3년이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1번 2번이 뭐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제 틀린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3번 지문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전문을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1년 이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로 이제 징역,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이제 선거됐을 때만 이렇게 이제 그런 사유로 이제 등록이 취소됐을 때 등록 신청할 수 없도록 이런 이제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번 지문보다는 1, 2, 4번 지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제 3번 지문 자체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선거원으로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이제 선거운동 방법 이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죠. 기억번 예비 보좌 갑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를 전 60일이 되는 날에 자신과 관련 있는 저서 출판기점을 개최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출판기점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제 선거일까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90일 임박해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출판기점에.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치구 시군원 선거후보자을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배우자 선거사무자 1명 연락처 1명 사무원 1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지자 5명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했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선거사무원 병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통지를 위해서 선거구민의 집을 호별로 자 호별방문은 뭐 어떤 예외도 없다 그랬죠. 이게 또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번 디귿번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포섭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리울번도 이미 많이 나왔던 거죠. 후보자 배우자로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정원 선거운동 기간 중 혼례식장에서 관원상제 이런 이제 장소에서 지지호소하는 거 이거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리울번 이쪽이 이제 가능한 거고 위반되는 게 이제 기억디귿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1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 동시선거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제외선거 특례 동시선거 특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한 문제 이상씩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파트죠. 자 이제 1번의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련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교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정당에 추천받은 2인사무부자는 선거사무자 연락처장 선거사무원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죠. 또 3번 같은 정당 추천받은 2인사무부자는 한 장소에서 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당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또 4번에 어 구시군 선거 관련에는 자 이게 이제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사전투표 개표하는 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참관으로 선정 신고한 자 중에서 정당은 8인 무소후보자 2인 그랬는데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가 아닌 그런 경우에 이제 8인 이렇게 2인이고요. 이 거소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4인 1인이에요. 이 절반이에요. 절반. 아시겠죠. 어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직선상 개표와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기역 리을에 들어갈 조치와 A가 다른 것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 A가 이제 자 누구냐 누구든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역된 장소 개표 상관으로 관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구시군 선거관리원회에요. 구시군 이제 선거안이죠. 구시군 선거관리원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역 여기도 이제 구시군 선거관리원회죠. 선거조회까지 당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할 개표석 공고해야 되고 또 니음도 개표 사물을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개표 사물을 둬야 한다. 다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구시군 선거관리에요. 디귿도 구시군 선거관리원회는 투표를 하거나 이의가 있는 때 재료구역 가반수 주석과 추석 가반수 찬성 추석 가반수 의결로 결정합니다. 근데 리을은 이제 지금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죠. 여기가 이제 중앙선거관련회 그리고 이제 시도 선거관련회 중앙선거관련회 이제 시도선거관련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객관성 실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각각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번이 이제 주체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직선법상 제외선거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 자 1번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련회 제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자 제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맞지 못한 경우 제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성법 규정에 따라 제외공간에 출석한 공직선법의 이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오는 거죠. 3번 제외투표관리관은 제외투표수가 많다 하더라도 제외투표기간 중에는 그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없다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제외투표기간 중이라도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있도록 특칙이 있어요.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국외에서 공직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형사성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외선거특례 역시 특이한 것들이 이제 많죠. 근데 늘 나올 수 있는 파트 그래서 이제 이 정도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제외선거 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쉽게 답이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번 질문을 보세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부자 선거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됐더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 선거 등록 중지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경우는 중지됩니다. 할 필요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내용들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주간 대담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중요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 이제 어른 집으로 지금 출제했죠. 혹시 하나라도 이제 틀린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틀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조문들도 아니고 자 각급 선거방송토론 이를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 토론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대통령선거죠. 선거동기관 중 대통령선거부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조차해 3회 이상 해야 되죠. 대담 토론에 이건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번 방송법에 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 토론을 중계방송할 수 있으면 이 경우 편집하면 안되죠. 편집 없이 중계방송해야 되고 리을범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조강성방송토론회가 주관한 대담 토론을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 이 황금시간대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중계방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이 뜨거운 대통령선거 3번 이상 해야 되고 이렇게 8시부터 11시까지 이게 다 이제 조문 그래서 이제 대통령선거는 이제 또 워낙 중요한 선거고 또 이제 특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늘 또 이제 영순이에요. 모두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이제 선거소청 또 선거소송 반드시 나오는 파트죠. 자 1번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회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또는 당의 선거구 선거 관련해 위원장을 피소청으로 하여 자 시도선거 관련해 근데 자 이게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선거에 있어서 또 이제 이 특칙이죠. 특칙 보통 그냥 지역구 시도원 선거는 선거소청할 때 시도선관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선거는 지역구라도 시도가 아니라 중앙선거 관련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틀린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나머지 내용은 뭐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수서법 규정에서 피소청으로 될 당의 선거구 선거 관련해 위원장인 고리될때에는 당의 선거구 선거 관련해 위원장인 피소청으로 또 3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기 선거의 회력이죠. 선거회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여기는 그러니까 선거인이 들어가죠. 당선의 회력이면 이제 당선소서이면 이제 선거인이 빠져야 되는데 정당 후보자는 선거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선거 선거할 일에 위원장인 대법원이죠. 국회의원 선거 대중교 선거는 대법원. 그리고 4번 후보자를 추진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증송을 제기하는 때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보건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나머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번까지 쭉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뭐 쉬운 문제로만 다 깔린 건 아니고 중간급 문제들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너무 지엽적인 것들은 생각보다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 좀 이제 까다로운 게 조문상으로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소거하다 보면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문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직선거법은 그냥 조문입니다. 판례는 이제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기본적인 이제 전형적인 판례들 또 기출되었던 판례들 이런 분들 체크하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의미 있는 이런 판례들 그런 것들을 약간만 이제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또 남은 그래서 이제 선거행정지 잘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